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했던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이 봤던 생명과학1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난이도 체감하기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3월 학평보다는 어려워졌어요. 3월 학평은 정말 그거는 수능 생명과학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몇 가지 문제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좀 변별이 될 만한 그런 특징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능보다는 선생님이 보기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더 쉬워요. 가계도만 해도 작년 수능 가계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9번 가계도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돌연변이 들어갔었던 매칭 17번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렵고요. 특히 16번에 있었던 복대립이 들어간 확률계산 문제 작년 수능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얘가 그래도 좀 쉽지 않나. 한 두세 문제 정도 쉽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가스터디 집계 1등급 커트라인 42거든요. 아직은 학생들이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다. 이거 고3들만 봅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총평을 좀 해드리고요. 문제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있긴 한데 문제 전체 유형은 기출 유형을 거의 갖다 집어넣는데 중간에 조금 조금씩 조건을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대단한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19번이 비분리가 들어가 있는데 복대립 비분리죠. 이게 이제 참신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개념형 문제들 나머지 것들도 무난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형 문제들 여기에서 한 14문제, 5문제 정도 되는 거 추론용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거든요. 6번, 11번, 12, 13, 16, 그 다음에 8, 19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6문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6문제, 그 핵형 분석 6번 빼면 이게 5문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게 1, 2, 3, 4 1, 2, 3, 4, 5, 6 자, 추론용이 한 6문제 핵형 분석까지 하면 7문제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13문제, 14문제 정도의 개념형 문제 예를 들어 뭐 호르몬이라든지 TSH, TSH 그리고 신경, 자유신경, 체성신경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도 학생들이 아직은 많이 틀리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개념형 문제들 있죠? 생각 많이 안 해도 그냥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정말 맘 잡고 맘 먹고 여러분들이 한 한 달만 공부해도 다 잡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분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내시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에 열심히 좀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3 친구도. 그래서 6월 달에 보게 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그때는 개념형 문제들은 싹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정도로 총평을 하고 개별 문제 하나씩 해설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내가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